안녕하세요. 공간과 사람을 엮는 스토리 기획으로 온, 오프라인의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윤현상재 최주연입니다. 타일은 공간 디자인에서 백그라운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번 시공되면 쉽게 바꿀 수 없기에 신중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전도 비슷한 것 같아요. LG 가전의 기술적인 혁신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브제 콜렉션을 보며 가전이 공간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LG 오브제 콜렉션 냉장고가 단순한 가전이 아닌 공간 디자인의 맥락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안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도어를 로크하기만 하면 문을 열지 않아도 냉장고 안을 볼 수 있어서 편리해요. 가전이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 이런 인터랙션이 주는 운기가 LG 오브제 콜렉션을 배려하는 가전이라 느끼게 합니다. 오브제 콜렉션이 추구하는 공간과의 연결성, 이 부분이 윤현상재가 타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닮았습니다. 가전이 하나의 단독 사물이 아닌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 좋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LG 오브제 콜렉션은 가전이 놓이는 공간, 그리고 사용자의 교감까지 고려했다는 것이 무척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